두통 사열을 할 때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사열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예민하게 접근했는지에 따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통 사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통 사열을 할 때는 부안기의 압력을 약하게 줘야 하고 부안컵에는 반드시 공흡캡을 끼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공흡캡을 끼우는 이유는 피부 차단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열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안컵의 유동성을 줘야 합니다. 즉 부안컵을 그대로 두지 말고 아주 미세한 동작으로 살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정성스런 사열 과정이 있어야만 호뿌리도 적게 생기고 눈사태도 없으며 질긴 어혈도 잘 나오게 됩니다. 2. 부안기의 흡입기를 당길 때 자세히 관찰하면서 당기다 보면 유속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각 혈자리에 맞는 유속은 부안기 압력의 색이, 두피의 두께 및 탄력, 그리고 어혈의 질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기본 사열을 충분히 하고 사열하는 것과 두통혈 사열만 하는 것은 기대치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4. 두통혈만 사열할 경우에도 조혈식품을 적용하는 것과 그냥 사열만 하는 것도 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5. 사열을 해주는 사람의 경험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차이도 배 이상 납니다. 6. 머리를 자르고 사열하는 것과 자르지 않고 하는 것은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7. 몸 상태에 따른 조혈의 적용 차이와 이해에 따라서 효과와 결과치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8. 혈질이 예민한 곳이라 자칫 긁어 부스럼처럼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눈사태를 방치하면 다른 명현 반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한 곳입니다. 두통사열의 결과에 대한 견해 1. 뇌는 육체적인 반응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며 머리에 어혈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진액으로 적용하여 반컵 이상씩 6개월을 사열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곳입니다. 2. 눈에 보이지 않은 예민함을 언급했지만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다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급으로 한두 번의 사열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해도 무방하겠으나 지속적인 사열로 원하는 문제점을 뿌리 뽑길 원한다면 제대로 머리를 자르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학생들의 경우 방학대를 이용하여 2, 3년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머리를 자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부분 가발을 이용하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짧게 해서 꾸민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5. 누구는 효과를 보고 혹은 못 보고 누구는 습관성 사열에 머물고 누구는 재발이 없는 사열을 하고 누구는 대충 찌르고 빼고 누구는 정성껏 예민하게 찌르고 누구는 심천사열을 사입이라 하고 누구는 심천사열이 뛰어난 의술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조차 각자의 몫입니다. 6.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은 아직 덜 아픈 것이며 쓰러진 후에 깎임을 당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기본사열을 충실히 다스리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 오물가에서 숭룡찾듯 심천사열을 하지 마시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과정과 노력으로 자연의 이치와 어우러질 때 진실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있는 축소판인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통사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